경기도 군포시가 금정역 통합 역사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철도 지하화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일부 수정했는데 정부 설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종화 기자입니다. 전철 1호선과 4호선이 만나는 금정역. GTX 시누선도 지나게 되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탈바꿈합니다. 남부와 북부 역사로 나뉘었는데 군포시는 통합 역사 개발에 나섭니다.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는 만큼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GTX나 예를 들어서 1호선, 4호선이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저놨다가 다시 부수고 또 다시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차선책을 선택했습니다. 금정역 통합 역사는 모두 3단계로 이뤄집니다. 2029년까지 공중보행데크를 설치해 남과 북으로 나뉜 역사를 통합합니다. 이어 2035년까지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고 철도 지하화를 전제로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선 철도 지하화 사업에 조속한 추진이 절실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습니다. 국철 서울역에서 당정역까지 지하하는 겁니다. 그게 대통령이나 국토부에서도 가능한 빨리 시작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가장 큰 거고요. 군포시는 금정역 개발과 관련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국토부에 개발 승인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OBS 뉴스 윤정아입니다. OBS 뉴스 윤정아입니다.